음악 음악 장르로 얘기하면 조금 따뜻한 노래죠 음악도 일부러 그 무드를 조금 더 예전? 휴대폰이나 요즘 막 이렇게 디지털 기기들이 나오기 전 진짜 이렇게 사람들이 얼굴보고 얘기하고 그랬던 조금 더 아날로그적인 시간에 유행했던 그 사운드에서 표정을 해서 그런 노래를 만들어봤고요 제목에 투게더라는 얘기도 들어갔고 한 집에 같이 사는 사람들이 전혀 소통이 없다는 얘기도 많이 들어서 감사해준 그런 걸 다 봤고 그 매개체로 그냥 요리라는 걸 다 봐봤어요 그래서 그런데 거기서 쿡이라는 거는 꼭 요리 먹는 요리도 요리지만 요즘 일상생활에 대한 이야기들도 요리하자 라는 말로 좀 바꿔본 거 그래서 요즘을 요리해봐 라는 가사도 그래서 들어간 거 같아요 마침 주제도 가족 그리고 조금 더 함께 이야기 나옵니다 투게더라는 주제 오늘 주셔가지고 조금 즐겁게 일할 수 있었고 제가 좋아하는 주제였어요 그래서 그런 주제를 잘 선택을 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뭐 그리 큰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고 네 어쨌든 다그란 그릇들 cook your story 도마를 두드려봐라 cook together 버무린 향기와 침실 거시기보다 저희 집이 약간 좀 나중에 뭐 보시면 아시겠는데 그 주방 위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식당에서 가족들이 제일 많은 주제에 이하는 게 오가는 거라서 저는 약간 요번 주제가 저희 집하고는 좀 맞아떨어진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ACTiin 3 2 2 2 3 1 2